자, 김수철 선수 주마비에프 투월신 준비는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은 원래 벤톤급 선수들입니다만 오늘은 패더급으로 체중을 맞춰서 경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네 몸 상태에는 김수철 좋아보여요 네 경기 들어갑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김수철 원투어! 치매할 수 콤비데이션 복구 쪽에 지금 데미지 있습니다 주마비에프 투월신이 데미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 김수철이 투렴하다가 자, 오히려 주마비에프 투월신이 지금 투렉 테이크다운 네, 들어오는 순간 김수철 선수가 들어오는 순간 테이크다운 자, 주마비에프 투월신 네 혹시 김수철 선수를 땅에 딱 그라운드에 깔아놓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무리 주마비에커라고 해도요 충격을 복구 쪽에 좀 입은 듯 보였었는데 그렇습니다 다리 쪽을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김수철 선수가 다리를 순순히 다 잡히지 않습니다 네 자, 때려주는 거 좋게요 백으로 오는 거 오른팔로 감아서 막아주고 있고 포지션은 나쁘지 않아요 네 김수철 자, 일어나면 곧바로 테이크다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데미지가 있거든요 주마비에커 자, 다닐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자, 김수철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임이 보여지는 김수철 네 자, 계속해서 때려주는 거 김수철 선수 좋고요 자,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힘은 투월신이 쓰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립 풀렸습니다 이제 네 자, 싸움에서 돌려나오려고 하겠죠 자, 투월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립 다시 잡고 있는 투월신입니다 드라비에커 투월신이 상당히 힘을 많이 쓰는 경기 운영이에요 네 자, 스탠딩으로 들어갑니다 네 킥을 넣어보는 투월신 압박하는 김수철 아, 지금 아, 지금 네 자, 김수철의 타격에 투월신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빠져나오는 모습 왼발 킥에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초반에 네 투월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스트리트 복수 다시 김수철 보면서 원투 아, 투월신 절박하게 달려둡니다 네 자, 김수철 끌려가지 않습니다 김수철 선수 왼쪽 바디샷으로 KU를 이끌어내는 적도 있는데요 네 왼쪽 바디샷도 선보였고 좋습니다 이미 승기를 좀 상당히 잡은 김수철 아, 좋습니다 아, 화이팅 헤드킥 들어갔고요 투월신 자세 무너집니다만 김수철 잡고 네, 킥 좋습니다 자, 도망가는 투월신을 잡고 아, 좋습니다 무릎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붙으려고 했는데 김수철 선수가 잡히지 않습니다 네 압도적인데요, 김수철 이미 기세가 투월신 꺾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수철 상당히 위축된 모습의 주라비에크 투월신 네 아, 김수철이 어떤 강력함을 지금 주로 맛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1라운드 아직 시간 났습니다 네 이제 누가 봅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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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김수철이 화이팅, 화이팅 자, 조심히 조심히 계획해요 네 경기 종겨됩니다 1라운드 대개 승인 김수철 압도적인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네 아, 주마비에크 투월신 모 전위를 이뤘어요 그렇습니다 아, 바디샷 굉장히 빠른 바디샷이 지금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네 왼쪽 펀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개량차가 상당하네요 아, 주마비에크 선수 진짜 굉장히 중국에서 손꼽히는 선수인데 네 아,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바디 네 잡아주고 바디 바디 김수철이 펀치를 아예 호응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네 네 타클은 실패 자, 모키 네 네 바디죠, 지금 저 왼쪽 바디 더 왔습니다 왼쪽으로 네 네 네 글쎄, 김수철 선수 아, 엄청난데요, 김수철 네 지금부터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격이 그냥 뭐 네 주마비에크 투월신이라는 중국의 경력과 최강자력을 받는 선수 네 김수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라운드 승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아, 김수철 선수 아, 김수철 선수 승리했어요 자, 이제 차음수대 노리단태와 린허친의 경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본 경기에서 승리한 김수철 선수에게